5일부터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봄철 산행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이곳 응급실에는 연휴가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특히 등산을 하다가 많이 다치셔서 온다고 하는데요. 충남대병원 이진훈 교수님과 만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등산을 하다 많이 다쳐서 오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첫째는 실족으로 인한 외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력자우로 인한 탈진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기존의 지병이 악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환경에 의한 곤충이나 파충류 이런 거에 쏘여서 오는 그러한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등산하기 전에 응급처치 용품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을 빨리 알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 도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충분히 충전하시고 여분의 배터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필요할 때 항히타민제 같은 것들을 지참하고 계시면 치료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탈진이 됐을 때 사람의 체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식이나 필요한 음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산을 하다 보면 저체온증으로도 응급실을 찾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햇빛도 따뜻한 온도이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저체온증이 생기나요? 네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주변의 환경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하면 저체온증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산에 가셨을 때 사실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고요. 그럼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거 말고 본인이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럴 때 우리 몸에서 땀이 많이 발산되고 또한 우리 몸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저체온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겠죠. 또한 음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혈관이 이완되고 우리 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대처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처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체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오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적으로 대처법은 우리 몸에 대사가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차가운 환경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령 젖은 옷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땀이 있거나 그러면 닦아주시고요. 마른 수건이나 이런 것들로 덮어줘서 체온이 발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등산하다 보면 산에는 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벌에 쏘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벌에 쏘였을 때 많이들 당황하셔서 벌침을 빨리 제거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벌침 제거입니다. 벌침을 제거할 때 손이나 핀셋 같은 것들을 제거하다 보면 잘못해서 벌침을 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벌에 있는 침의 독이 우리 몸에 더 들어가서 더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 카드 같은 것으로 가볍게 밀어서 벌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항히타민제 같은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에 쏘이셔서 오시는 분들 보면 옷이 참 화려하다고 합니다. 옷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옷들을 좀 벌들이 많이 쏘이나요? 네. 옷이 꽃과 같이 화려한 옷이라든지 그러면 벌들이 아마 꽃으로 오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제품 특별히 무스나 스프레이 향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그 냄새 때문에 벌들이 꼬이게 되고요. 특히 음식 같은 것들 단 냄새가 나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내놓고 다니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벌칙 같은 것들에 공격당하지 않도록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진훈 교수님과 함께 산행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긴 연휴 동안 등산, 안전한 등산할 수 있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